찬양의 영원 찬양의 영원 찬양의 영원 찬양의 영원 찬양의 영원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누구를 세대중합시다 아멘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죠? 아멘 우리는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달란트가 있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분에게 맞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절을 겨우.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못하냐?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각 집제입니다. 그렇죠? 머리도 하나이고 각 지체가 많이 있어요. 눈도 둘이죠. 여러분 눈 하나의 사람 있습니까? 꼼꼼한 거 둘이죠. 우리는 입도 하나요. 눈도 둘요. 눈썹도 다 있고. 그러나 그 형태는 다 다르죠. 형태는 다 다른데 이도 다 있어요. 그죠? 혀도 다 있어요. 머리 똑같이 다 있어요. 귀도 다 있어요. 그런데 눈이 귀야. 나는 온 세상을 다 볼 수 있다. 너는 들을 수밖에 없지. 너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못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다 본다 해도 괴로워 들을 수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사람 있고 덜 중한 사람은 있겠지만 다 소중합니다. 귀가 없으면 어떻게 들려요. 그죠? 네. 코는 냄새를 잘 맡고 그러니까 코가 눈한테 나는 냄새에서 잘 맡는다. 너는 냄새를 못 맡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눈대로 소중하고 코는 코대로 소중하고 입은 입대로 소중하고 귀는 귀대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 생각에 보세요. 신장은 보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신장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멎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죽잖아요. 죽어버리면 문도 소용없고 귀도 소용없어요. 코도 입도 발도 손도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손이 더러운 발아 너는 더운 양바닥 비꼬다니지? 나는 이 손으로 정말 좋은 것만 만진다?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내 발이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간다. 뭐 기어가면 되지? 기어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합니다. 각 지체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느껴야 됩니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님의 지체인 우리 모두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긍기를 가지십시오. 나는 불가능해. 이것은 누구한테 밥 주는 거예요? 아니. 잘하시네. 아기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주님께서 버리셨나 봐. 나는 성우님께서 버리셨나 봐. 이거 아주 정말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불가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 사랑한다. 사랑한다. 더해라. 더해라. 춤을 춥니다. 그런데 못해도 희망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정말 이것이 쓰러져도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긍기를 가지고 우린 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과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쳐 들고 간다면 우리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성스럽다고 나를 자랑할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 다 받쳐서 주님과 성모님께 갈 때 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어떻게 이야기할 때 나는 성적 아니야. 나는 성인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거든요. 나는 성인 나인데 성년아인데 왜 그렇게 생각해? 나한테 기대같지마.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인 성녀들도 다 불안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약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랑 안했습니다. 그 훌륭한 성인들도 다 실수하셨고 재직 기록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오롯이 주님과 성모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그지와 사랑과 영웅적인 충성 도움이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5대 0선 최차한다면 성인 성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희망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금리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새하얀게 시작합시다. 아멘 subsidio 하이라이 합니다. 도움이 состо